안녕하세요. 코리아풍수 지동학입니다. 오늘은 5.16혁명을 계획하고 성공한 신당동 박정희 대통령 가옥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신당동 가옥은 박정희 장군이 1958년 5월부터 1961년 8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다섯 식구가 살던 집입니다. 이곳으로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지만이 태어나게 됩니다. 집의 대지는 100평 크기이고 지상 1층, 지하 1층의 구조로 방은 서재를 포함해 3개였습니다. 부엌은 입식으로 당시로서는 서구식의 문화주택이었습니다. 이곳은 응접실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5.16 고사를 성공하고 두 달 뒤인 7월 11일 미국 육군차관 부인을 접견하는 모습입니다. 응접실 위쪽에는 신의신정이란 서예 작품이 있는데 정신이 온화하면 마음 또한 고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안방에는 유교사가 사용하던 재봉틀과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의 제목은 법학톤론이라 되었으며 유교사의 친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두 자매가 지내던 방으로 이사할 당시 7살과 5살이었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쓰던 서재입니다. 군복은 거사당에 입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동순동에 살던 유교사는 마당이 넓은 집을 찾아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마도 업무에 바쁜 남편보다는 전적으로 유교사의 선택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사하고 나서는 검은색의 지붕을 붉은 기화로 바꾸었고 대문을 크고 넓게 수리합니다. 처음에 대문은 좁고 낮아서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는데 장군 신분의 남편을 위험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문부터 당당해야 한다는 내조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붕의 색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붉은색으로 바꾸고 대문도 웅장하게 바꾸자 외형적인 모습이 단연 돋보이는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은 집을 담고 집은 사람을 담는다고 했으니 유경수 여사는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더 큰 포부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내조를 바탕으로 박정희 장군은 신당동 집에서 군사혁명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성공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중요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군인으로 출세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누리며 남부로 올 곳 없던 박정희 장군이 이곳으로 이사와서는 도전적으로 변하는 것인데 이곳 집의 기운이 어떠한지 풍수로 살펴보겠습니다. 남산에서부터 이어진 산줄기는 웅봉동을 지나 무학봉까지 와서 온골찬 봉우리를 고추 세웁니다. 터의 부기빈처럼 오로지 주산의 봉우리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은데 마치 엄지손가락 같은 형태는 보스의 기질이 다분한 모습입니다. 무학봉에서 이어진 용맥은 용티림을 하듯 크게 좌우로 꿈틀대다가 신당동 가옥에 이르러 차분히 멈췄습니다. 즉 신당동 가옥은 무학봉의 기운을 고스란히 받는 위치에 자리한 것이니 무학봉의 꽃과 열매에 해당됩니다. 노련한 낚시꾼은 입질의 모습만 보고도 물고기 크기를 짐작할 수 있듯이 경험 많은 풍수인은 꿈틀거리는 산줄기 용맥을 보고 혈의 진위와 역량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학봉 산줄기 끝에서 남산을 바라보는 남서양의 회령고조가 되었습니다. 회령고조란 산줄기 흐름을 180도 바꾸어 뿌리가 되는 산을 바라보는 것으로 조상의 음덕으로 귀한 인물이 난다는 털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문화주택을 분양할 당시 남양으로 집을 지었고 당시 매물로 나온 것을 유경수 여사가 구입한 것입니다. 남양집이 되다보니 산줄기 흐름과 반대가 되어 무학봉을 바라보는 지세가 되면서 집 뒤가 낮고 앞이 높은 지형이 되었으니 순리적인 배산임수를 거부한 집입니다. 결국 신당동 집터는 좌향이 거꾸로 되면서 집터의 기운이 역세 가득한 집이 되었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배산임수가 되었다면 순리적인 질서를 따르지만 이처럼 완연하게 산줄기 흐름과 거꾸로 된 집은 기존의 질서에 반하는 생각과 행동이 생기는 법입니다. 하지만 신당동 집이 무학봉의 산줄기가 아닌 평지였다면 비록 역세의 형태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행동까지는 실행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겁니다. 평지에서는 무학봉의 출중한 기운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령 인거리라 했습니다. 땅의 기운이 사람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박정희와 유경수 여사는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큰 이상을 꿈꾸었으며 그 시작으로 집의 지붕을 바꾸고 대문을 위험있게 수리합니다. 그리고 역세의 기질이 가득한 집터의 기운을 받아 기존의 취재를 뒤엎는 5.16 군사정변에 성공한 겁니다. 어쩌면 집터의 기운이 박정희 장군의 야망에 불을 지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집터의 기운과 박정희 장군의 야망이 절묘하게 합쳐지면서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그로부터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으니 신당동 가옥은 대한민국의 현재를 있게 한 역사의 현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자신의 현 상황을 바꾸어보려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이곳 신당동 가옥을 방문해 집터의 기운을 받아 심기일전할 것을 적극 권합니다. 감사합니다.